10대에서 20대 젊은 세대에서 염증성 장질환 발병이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동경의대병원 연구팀은 대표적인 염증성 장질환인 크롬병과 괴양성 대장염의 발병 추세를 나이에 따라 분석한 결과 10대와 20대의 발병률 증가폭이 다른 연령보다 크게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육식, 가공식품 위주의 식품관 등이 젊은 세대의 발병률을 높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